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진짜가 없는 겁니다. 진짜 전부가 다 같지 않은 겁니다. 한 사회에서 이름들 체제의 가장 근간이자 기본이자 기둥이 되는 거가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전부 다 사기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밑에 하부 질서라는 것이 전부가 다 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준비를 하다가 이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제가 이걸 보면서 동아일보 이게 진짜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동아일보가 김여사 관련 전정권 혹독 수사 뭐 이런 걸 다 다뤘는데 기사 하나하나가 전혀 핵심이나 본질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특검 충돌도 의정 갈등도 연금 계획도 해법을 못 낸 윤 대통령의 해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vip 경록성 직문에 윤 대통령 국방장관 질책 적다 피해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누구도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문제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를 기자도 묻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저는 그냥 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 그냥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서 가지고 한 두 시간 헛소리를 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저 양반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3년을 있다 나가든 1년을 있다 나가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저지른 일이니까 선거 부정을 다 덮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나라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또 이제 동아일보의 이기용 대기자 칼름이 윤석열을 바꿔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을 혼돈해서 안 된다. 전부 다 헛소리인 겁니다.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들 다 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검수완박 시즌2 시동근 야당 보복하든 밀어붙일 일 아니다. 여기 조국 그다음에 이분이 황운하 김용민 전부 다 이런 뭡니까 표를 더해 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 김병민 국민당 후보였죠. 당과 대통령실 변화 없으면 한동훈 당대표 출마 가능성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민 씨도 만표 이상 집어넣어 가요. 여러분 낙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배층들이 크게 뭡니까? 그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뭡니까? 방치하고 이런 상태니까. 김병민 씨 같은 경우는 입 다물고 있으면 다음번에는 자기한테 순번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음번에 순번이 돌아오기에는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국민들이 꼼짝 못하면 다 자기들이 해먹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참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렇게 기사들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냐. 여기 다 뭐 화기애하네요. 여기 보니까 추미애 이분이 조정식십니까? 우원식. 다 뭐 그냥 진짜가 없는 겁니다. 진짜가. 자식들한테 뭘 가르켜야 되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선거를 사기를 제가 여러분 다 뺏지를 달 정도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의지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 거죠. 여당 원내대표의 tk 삼성 추경호 단일 대우로 거야맞을 것. 어떻게 맞을 겁니까? 몇 명만 빼면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 의석을 확보했는데 기본을 고치지 않고 뭘 가지고 대우각성의 여러분 맞을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께서도 이번에 당대표를 뽑는 것이 2026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당대표를 뽑아야 되겠다. 지방선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선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 후보 수뇌부가 조작값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 명령과 지시를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조작값을 입력해 여러분 선거결과를 다 만들 건데 뭘 뭡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면 국힘당이 여러분들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모든 것들은 이제 국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야기죠. 그렇게 나라를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국민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 뜻과 전혀 관계없이 국민의 참정권을 선거 부정실에게 다 도매값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한 게 아주 정확한 해석인 겁니다. 제가 다른 능력은 없지만 복잡한 사안을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정리하거나 복잡한 여러분들 사안을 관통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한 능력은 훈련을 좀 잘 받아 조금은 있는 편이죠. 어제 해결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국가와 국민을 전부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 체제에 협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도는 본인이 일신이나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걸 아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3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대통령이 사기질을 하고 있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대통령 자리를 3년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랜 기간 조직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조직의 장이 되면 일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직책이 이사회라든지 오너가 임명한 자리라도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장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게 윤 대통령이거든. 윤 대통령 그냥 본인이 선거에 한 번 이겼으니까 3년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국민들의 핵심적인 권리를 팔아치운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 누가 충성을 하고 누가 여러분들 존경을 하고 누가 여러분 지지를 하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지율 조사를 하게 되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상명 하달 상복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원 승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무시해 가지고 본인이야 또 뭐 베팅을 한 거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 안 하고 계속해서 지지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저는 판단이 안 씁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중동 이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기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진짜가 정말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